따박따박 수익 내는 따박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오늘 나온 뉴스들이 있죠? 뉴스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동시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주주분들이 대응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52주 단기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해줬었다가 8만 8,800원에서 이제 9만 원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큰 자리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라. 일단 왜 떨어졌는지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이 삼성전자가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자,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어때요? 이렇게 시뻘겋다. 아, 우리나라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이면 보통 양봉, 양봉이 빨간색인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요. 여러분들 은봉을 말하는 겁니다. 은봉이 아니라 이제 떨어진 것을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 있죠? 이렇게 파란 부분 말고, 파란 부분 말고 여기 빨간 부분 여기다가 다 어디다? 다 빅테크, AI,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 떨어졌고요. 뭐 마이너스 2%, 1%, 4%, 마이너스 3%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위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파가 한국 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의 반도체 섹터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자, 바로 전날 미국에서 CPI, 그러니까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물가가 떨어지는데 반도체 섹터, 기술주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냐? 여러분,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사실상 여태껏 너무나 많이 올랐던 미국의 반도체 섹터 외에 다른 주식들이 어느 정도 매력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다?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미국 하락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리고 국내 증시, 일본 증시까지 여러분, 전날에 뭐였다?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이제 기간,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다? 자금을,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그리고 이날까지는 변동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태껏 쭉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변동성이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락폭으로 변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된다? 다시 끈 그대로 말아올려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를 하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어, 이거 당장 매도해야 되나? 겁먹고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지금 AI, AI 시대에 반도체는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2032년 한국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19%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만 제출고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평택공단도 짓고 있죠. 지금 생산 기지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점유율 이 정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세계에서 점유율 19%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공장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찾은 텍사스 주지사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친히 우리나라 한국까지 찾아와가지고 삼성 미국 공장 AI 전용 기지다 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같이 짝짝꿍 잘해보자 미국이랑 한국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다? 글로벌 전체에서 삼성전자로 기대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4공장, 5공장 공사가 들어갔고요. 이제 7공장까지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투자가 어느 정도 꽃을 피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한다, 인내를 가지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노조 얘기 정말 많았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렇게 노조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참여자가 사흘 만에 6,50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겠죠. 뭐 에러 사항이 있었다거나 혹은 합의안이 있었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실상은 어떻다? 6,500명에서 350명 이제 4일 만에, 3일 만에 바로 줄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갈등이 조정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노조들이 이 노조 운동하는 거 참 조금 달갑지 않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방 해결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일이 남았다. 지금도 보세요. 아래골이 잘 그리고 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빠르게, 영상으로 하면 여러분들 항상 시간이 딜레이가 걸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따박이 가족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따박이 가족방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자료 그리고 뭐 수주 자료 이런 디테일한 전망치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쓸쓸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정보도 나누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실시간 호재, 악재 뉴스도 빠르게 얻어가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따박이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당시,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족방은요.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텔레그램물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따박이 가족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하락, 하락 패턴이 나왔을 때 겁먹지 않고 공포감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들 골똘히 고민하고 끙끙 앓고 계시면 이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극복을 하면서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호재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